자,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Biomimetic, Forecasting the Future of Science, Engineering, and Medicine이라고 되어 있는 논문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말고사 시험 범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논문 자체를 살펴보도록 하죠. 전부 다 살펴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고 이미 제가 한 번씩 다 해석 나눠드린 상태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미 해석이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Biomimetics is a study of nature and natural phenomenon to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underlying mechanism to obtain ideas from nature and to apply concepts that benefits science, engineering, and medicine. 자, 여러분, 이렇게 너무 보시면 앞에 요약본을 간략하게 써서 넣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자, Biomimetic이라고 하는 건, is a study of nature. 오, Biomimetic이라고 하는 거. 생체모방이라는 건 자연을 연구하는 거래. 그 다음에, Natural Phenomenon, 또 뭘 연구하는 거냐 하면,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거래. 그죠? 그럼 왜 연구를 하느냐, to understand the principle, 원리를 이해하려고. 그죠? 원리를 이해하려고. 어떤 원리? Underline Mechanism. 네. 기반이 되는 메커니즘의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그 자연현상이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그 원리 같은 것들을 이해를 하려고 연구를 하는 게 Biomimetic이다 이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이해하는 게 목적입니다. 첫 번째, 이해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원리를 이해하는 게 목적이고요. 두 번째, Obtain Idea. Idea를 하는 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And Apply Concepts. 그리고 나서 컨셉을 적용해 보는 게 그 다음 목적입니다. 자, 어디에 적용하느냐, that may benefit science, 과학이라던가 engineering, 공학이라던가 medicine, 약학 같은 데 도움을 주도록 컨셉을 적용하는 게, 네, 이게 Biomimetic이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Biomimetic에 대한 정의와 그 목적들, 이거 왜 연구하느냐에 대한 목적들 제가 지금 갈라놨습니다. 살펴보시고. The example of a Biomimetic study includes fluid drag reduction, bow and swimsuits inspired by the structure of a shark's skin. 자, 상어의 피부 구조에 영감을 받은 수영복이죠. 유속을 감소시켜주는, 그렇죠? 이걸 뭐라고 들어요? 그, fluid drag, 뭐, 유체항력이라고 그랬던가요? 그, 유체항력을 감소시켜주는 그, 수영복, 그렇죠? 요거는 상어의 피부 조직에서, 그렇죠? 영감을 받은 거고요. So, belcro fastener, modeled by the bird, modeled on birds, 자, 요렇게 돼 있죠? belcro fastener도 있는데, belcro fastener도 있는데, 여러분, belcro, 찍찍이 말하는 거예요, 찍찍이. 자, modeled on birds, 우리, 저는 여러분, 예전에 이거 도깨비풀이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뭐, 그냥 bird이라고, 그, 여러분, 교과서랑, 여기 논문 자료에서 보셨겠지만, 약간,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긴, 그런, 뭐, 식물의 씨앗이라던가, 뭐, 그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도깨비풀로 하겠습니다. shape of airplanes developed from the look of a bird. 자, 새 형상에서 발전을 시킨, 자, 비행기의 형상,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비행기 동체 모양, 그러니까, 비행기 모양, 이런 것들이지. 자, 그래서, 바이오미메틱의 예시로 지금 들어있는 게, 유체감, 유체항력 감소 수영복, belcro fastener, 그 다음에 비행기 모양. 요렇게 예로 들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가 빠져있다. stable building, stable building structures, copies from the backbone of a turbine shell. 요걸 빼먹었네요, 죄송해요. 자, 터븐셜의 백본으로부터, 네, 영감을 얻어서 복사를 해낸, 자, stable building structure,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in this article, we focus on the current research topics in biometrics and discuss the potential of biometrics in science, engineering, and medicine. 자, 이런 데서, 과학, 공학, 그 다음에 약학, 이런 데서, 이 바이오미메틱이라고 하는 것의 잠재력을 한번 논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이오미메틱에 관련된, 그죠, 연구 주제, 최신 연구 주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 이 보고서가 하는 건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목적이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 바이오미메틱으로부터 요렇게 있죠. 사생에 나와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뤄낸 것들에 이 청사진을 제시하는 거, 청사진이 되는 게 이 연구 논문의 목적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in the five, in the five, in the next five years, 그러니까 5년 안에 이제 이 성과가 보여질 애들에 대한 블루프린트가 되는 게, 블루프린트가 되도록 제안을 좀 해보자, 뭐 이런 거고, as well as가 나와있는데, a 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뜻이죠. 보통 앞쪽이 더 중요한 거예요. as well as 저거 나오면 앞에 게 더 중요한 거고, 뒤에 게 다음이라고 보셔야 돼. 알았죠? 그러니까, providing insight into their unseen limitation. 자, unseen limitation, 보이지 않은 이러한 limitation들, 제약들 있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은, 아직 보지 못한 한계들에 대한 통찰력 같은 것들을 제공해주는 것도 이 글의 목적이 되겠다. 하지만, 이제 이것보다는 블루프린트가 좀 더, 네, 이 글을 쓴 이유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키워드가 밑에, biomimicry, tissue engineering, biometalliers, natural, nanotechnology, and nanomedicine, 이렇게 나와 있죠? 아, 이런 것들에 대한 글을 쓰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 논문은 요렇게 쓰는구나, 라는 거, 간략하게 쓰는 논문이기는 하지만, 요렇게 쓰는구나, 라고 보시고, 네,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examples of biomimetics in the industry, 이렇게 돼있죠? 자, 산업에서 이 생체 모방의 사례들로, 이제 벨크로우를 비롯해서 몇몇 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임 벨크로우, 아, common hook and roof fastener. 어, 여러분, 벨크로, 그 다음에 이 common hook and roof fastener가 무슨 뜻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여러분, 후크는, 후크 손장 생각하시면 돼요, 후크 손장. 후크 손장 손 어떻게 돼있어요, 여러분? 피터팬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돼있죠? 여러분, 이 후크가 이 갈고리고, 루프는 요렇게, 여러분, 요렇게. 올가미 같이 생긴 게 루프예요. 그러니까, 후크 and roof fastener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해줄 말이 없어요. 갈고리와 올가미 결합, 음, 음,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는 이 이하, 이하 찍찍이로, 이하 찍찍이로 통일하겠습니다. 자, 후크 and roof fastener가 됐든, 벨크로가 됐든, 이 뒤로 나오는 애들은 전부 찍찍이로 제가 해석해서 말씀드릴게요. comes from French words of a velvet. 자, 벨벳이라고 하는 프랑스어에서부터 이 찍찍이, 벨크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자, 뭐, 벨로울, 뭐 나와있고, 그 다음에, and, hook, hook, croquette, 그쵸? 후크, 아, 이리로 넘어가는 거죠, 그쵸? 어, 벨벳, 벨로울, and, hook, croquette. 그러니까, 벨벳이라는 단어와, 후크라는 단어인데, 벨벳에 해당하는 프랑스어가, 벨로울, 후크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제, croquette이 되겠죠? 어, 지금, 이, croquette, 저는, 이게, croquette 이렇게 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croquette에요, croquette. 지금, 방금, 발음이, 이게 프랑스어에서 나온 단어라서, 혹시 몰라갖고 봤더니, croquette이라네요. 자, in the, in the early 1940s, 1940년대 초반에, 스위스 엔지니어, 조조 대 마스트롤, noticed the tendency of the fruit of a bird, to stick to dog's hair, and use a microscope to observe the hooks on the fruit, which he attached to animal's hair.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박사님이, 스위스의 엔지니어였던, 조지,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있는 이 양반이, 아, 알아차린 거야. 뭘 알아차렸냐면, the tendency of the fruit of the bird, 자, 버라고 하는 열매의, 이러한 성향을 알아차린 거죠. 얘가, 어떻대? notice the stick to dog's hair, 강아지 털에 붙어있대, and use a microscope, 그래갖고, 자, 마이크로스코프를 이용을 해갖고, to observe the hook, 이 후크를 살펴봤습니다. 관찰을 했다는 거죠. on the fruit, 그렇죠? 이 fruit, 근데 fruit이 이러니까 무슨 열매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bar 보셔서 아시겠지만, 무슨 열매는 아니고, 알았죠? 뭐 무슨 그냥 씨앗 같은, 아무튼 뭐 그냥, 그냥 뭐라고 할 말이 없으니까, 좀 솔방울 같은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합시다. 알았죠? 자, 그래서 fruit에 있는 이 갈고리를 살펴봤는데, which is attached to animal's hair. 이게 강아지 털에 들러붙어 있었던 그거거든. 그래서 이 위치가 가리키는 게, 여기 있는 후크르가 되겠죠. 자, he discovered that an elliptical fruit with a length of 1cm, 1cm, had densely packed hook-like projection. 자, 그는요, 발견했어요. 그렇죠? 뭘 발견했냐 하면, 대디아를 발견을 한 거야. 자, on elliptical fruit with a length of 1cm를 쓰니까, 1cm 길이 정도 되는 elliptical fruit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 elliptical이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는 생략하는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가 생략됐다 이런 뜻이에요. 생략된, 생략한, 뭐 이런 단어인데, 이게 여러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타원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타원이. 그래서 타원형의 과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과일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무슨 솔방울 같은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자, had densely packed hooked-like projection. 뭔가 이 갈고리처럼 생긴, 툭 튀어나온 것들로 빽빽하게 채워진 그런 거래. 이것이, 그쵸? Ratched onto people's 이렇게 되어있는데, Ratched on 이렇게 나와있죠? 아이고야. Ratched on 이렇게 되어있는데, Ratched on, Ratched onto는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Ratched on, Ratched onto, 어디어디에 달라붙다 이런 뜻이죠? 이게 어디에 달라붙냐 하면, 사람의 옷에 달라붙는 거야. 사람의 옷이나 동물의 털 같은 데 이렇게 달라붙어갖고, Allowing seeds. 자, 씨앗들이요. To be dispersed. 자, 흩어지도록. Widely. 그러니까 아주 넓게 흩어지도록 해주는 거죠. 여러분요. 여기 지금 보시면, 자, 이것들이 달라붙어서 뭘 해줘요? 씨앗들이. 이 씨앗들이. 자, 여러분. 흩어지는 게 아니고 흩어짐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씨앗들이 이렇게 흩어지도록 만드는 거니까, dispersed가 여러분, 이렇게 PP 형태, BPP 형태로 나왔다는 것도 한번 봐주십시오. 자, 이렇게 동물이나 사람의 옷에 이렇게 달라붙게 해주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씨앗들이 아주 넓게 확산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Inspired by this bird. 이 버에서 영감을 얻은 마스트라 선생님은, Use nylon to create velcro fastener. 찍찍이를 만들기 위해서, 나일론을 사용을 했대요. To enhance adhesive ability.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들러붙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velcro consists of a strip with a round rope and a strip with a bird-like hook. 자, 그러니까 양쪽에 스트립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consist of인데, 여러분, 이거 consist of라는 단어, 이거는 여러분, 일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벨크로가 구성이 되어져 있어. 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다가 이제, Is 쓰시고, Consisted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얘는 수동태로 안 씁니다. 그러니까, Is consisted of 이렇게 나오면, 땡 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자, 벨크로 이 찍찍이는요. 아, 스트립. 하나의 스트립과, 또 다른 스트립으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줄이 두 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round ropes, 그러니까 올가미, 동그란 올가미들만 잔뜩 들어있는 스트립 한 개랑, 하나는 이 bird-like hook처럼 되어있는 스트립 한 개로 되어있는, 요 두 가지 스트립으로 되어있더라. 4. It's a small surface area. 벨크로 has exceptional adhesive strength, and is used extensively as a simple and practical substitute for buttons or hooks, in clothing and shoes. 자, 이 찍찍이가요. 그쵸? 표면적은 되게 작아요. 그쵸? 되게 작은 표면적에게도, 자, 아주 exceptional 하니까 대단한, 그러니까 예외적인 이런 뜻이니까, 여러분, 예외적이라는 건, 엄청나다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벗어난다는 거니까, 상상 이상으로, 이 들러붙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접착력이 아주 강하고요. is used, 사용이 되고 있는데, extensively,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죠. as a simple and practical substitute for buttons and hooks, 자, 고리라던가 단추 같은 것들에 아주 실용적이고, 단순한 대체물로 아주자주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어디에서? in clothing and shoes. 여러분, 신발, 옷, 가방 많이 쓰잖아요, 그쵸? 고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robots. Biomatic technology is currently being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design, agricultural, chemistry, medicine, and the material science. 그러니까 뭔가 이 소재공학이라던가, 약학, 화학, 그 다음에 농업, 그쵸? 그 다음에 디자인과 같은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이 Biomatic Technology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쵸? It has also been incorporated in robotics research. 이 robotics research 연구에서도 여전히, 네, 잘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자, 여기에 이 Incorporate라는 단어, 어이구야, Incorporate, Incorporate라는 단어가 나오죠? 보통 이제 포함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있으니까, 아, 이 Biomatic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도 포함이 되어있냐면, robotic research에도 포함이 되어있더라. 로봇공학 연구에도 여전히 포함이 되어있더라. Giving rise to a noble field of a biomatic robotics. 자, 이 Biomatic robotics의, 로봇공학 연구에, 노브필드니까, 여러분 이건 노블이라는 건 신선한 이런 뜻이죠? 신선한, 그쵸? 분야인거죠, 그쵸? 그래서, Give rise to, 뭐예요? 뭐뭇을 낳다, 발생시키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Give rise to, 뭐뭇을 낳다, 그 다음에, 생기게 하다, 일으키다, 발생시키다, 이런 뜻이니까, 아, 이 로봇, 그, 생체모방 로보틱스, 그러니까, Biomatic robotics라고 할게요, 이건, 뭐, 생체모방 로봇공학, 뭐, 이러면 좀 이상하니까, 우리 그냥, Biomatic robotics라고 그냥 할게요, Biomatic robotics라고 하는, 이러한 신선한 분야를 일으킨 겁니다, 나은거죠, 이렇게 발생시킨거지, 그치? Biomatic technology가? The motor mechanism of animals and insects are being imitated. 자, motor mechanism, 그러니까, 이, 이것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motor mechanism이니까, 이, 모터를 이용하는, 이러한, 기계적인 무언가, 동물과, 어, 인섹트, 어, 벌레, 그쵸? 벌레들의, 벌레들의, 모터 mechanism이니까, 음, 말 그대로, 모터는 아닐 거야, 그러면, 우리 이거 그냥, 운동이라고 해볼까요? 아마, 운동역학 이런 쪽으로 쓰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벌레들하고, 동물들의, 운동역학이, 아, being imitated, 여전히, 그러니까, 이게 맞을 것 같아, 그치? 자, 뭐예요? being imitated이 되니까, 네, 모방이 되어지고 있고요, 콧만 찍고, which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네요, 그쵸? 그리고 그것이,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motility of the machine, 자, 머신의 이동성 같은 데서도, 네, 아주 중요하게, 그쵸?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previously limited by wheels, 이전에는, 바퀴로 제한이 되어져 있었던, 이, 기계장치들의 이동성이라고 하는데, 이, 운동역학, 이 벌레와, 동물의 이 운동역학이 영향을 끼치고 있더라, 이 말이네, 그쵸? 1998년, 닥터 로버트 폴스, 리서치인, the mechanism of cockroach legs, to make a RHEX 렉스, 자, 이건, 이 밑으로는 렉스라고 읽을게요, with robotics legs, and feet, that overcome the limitation of wheels, 로버트 폴이라고 하는 박사님이요, 리서치, 연구를 했는데, mechanism of cockroach이니까, 바퀴벌레의, 이 mechanism을 연구를 한 거야, 바퀴벌레 다리의 mechanism을 연구를 해갖고, to make a RECS, RECS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with robotic leg, 그러니까, 어, 로봇으로 된, 즉, 기계 팔다리를 가진 거죠, 기계 다리를 가진, RECS라고 하는, 장치를 만들었는데, 자, that overcomes, 얘가요, overcomes the limitation of the wheels, 바퀴가 갖고 있었던 한계를 극복을 했어요, at Carnegie Mellon University, Dr. Hoi Choset is developing robotic arm, that apply the mechanism of bones and joints of a snake, and elephant's trunk, 자,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 호이 초셋이라는 교수님이, is developing robotic arm, 자, robotic arm, 그러니까, 로봇 팔을, 그렇죠, 개발 중이신데, 얘가, apply, 자, 적용합니다, mechanism of bones and joints of a snake, 그러니까, 뱀의 관절과 뼈의 메커니즘을 적용한, 로보틱이 되겠죠, 그렇죠, 오, 신기하네요, 그 다음에, 자, and elephant trunk, 그러니까, 코끼리 코에, 메커니즘도 들어가나 봐, 자, 그러니까, 얘는, 메커니즘이 두 개가 사용이 되는 거야, 메커니즘인데, 누구의 메커니즘이냐 하면, bones of and joints of a snake, 뱀의 것과, 그 다음에, 코끼리 코의 것의 메커니즘을 적용한, 로보틱 팔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자, moreover, 게다가, 로버트, 폴, and Dr. 폰, 피어링, developed, 이 양반들이, 뭘 또 개발을 했느냐 하면, I, 로버트, sensitive to pressure, and, therefore, capable of effective dry adhesion, inspired by the micro hair, on the soul of a gecko, 자, an I, 로버트, sensitive to pressure, 그러니까, 압력에 좀 민감한, 이 I, 로버트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아까 그 양반들이, 그러므로, 그쵸,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 capable of effective dry adhesion, 자, 뭔가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뭐라 그럴까, 드라이, 드라이 접착제, 건조 접착제, 뭐, 이런 효과적인, 이런 접착제 같은 것들도 만들었는데, inspired by the micro hairs, on the soul of a gecko, 자, 개코 도마뱀의 발바닥에 있는, 이 미세모의 영감을 받아갖고, 이런 것들도 만들었더라, 하죠, 하죠, 그쵸,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 이 교수님들이, 이런 것도 만들고, 저런 것도 만들고, 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저기, 논문, 제가 이걸 다 드리지는 않았지만, 뭐, 요런 거, 그 다음에 요런 파일, 이런 거 만들고, 개코 도마뱀 거는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자, 아무튼 뭐, 그런 걸 만들었더라, 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자, 여러분, 이게, 그, 교과서의 내 일부 내용하고도 겹치니까요, 천천히 살펴보시면, 뭐, 내용 파악하는 거 자체는 어렵지 않지 않을까요? 자, 내용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 마지막 문장이 조금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가 그림이 있으면, 아, 이거구나 할 텐데, 약간, 피규어 9에서 본 것처럼, 이게 지금, 아이로보가, 여러분, 지금 이 문장만 놓고 볼래니까, 참 애매하네요, 이게 무슨 로봇인데, 그쵸? 압력에 민감한 로봇이고요, 그 다음에, Capable of Effective Dry Adhesion인데, Dry Adhesion도, 정확히 지금 뭔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가능하대, 뭐가 가능한데, Dry Adhesion, 뭔가 건조 접착제, 뭐 이런데, 뭔 접착제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접착제 없이 가서, 들러붙는 뭔가, 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력에 민감하고, 뭔가 접착제 없이, Dry Adhesion이라는 단어를, 접착제 없이 가서, 잘 붙는, 효과적으로 들러붙는, 효과적으로 붙을 수 있는, 그쵸? 그런 게 가능한, 아이로보를 개발을 했다, 그리고 얘네가, 개코도마뱀의 발바닥에 있는, 미세모를, 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쵸? 읽으면서도, 지금 계속 걸리는 게, 이 Dry Adhesion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그냥 단순 접착제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코도마뱀 발바닥은, 그, 여러 군데, 뭐 모의고사든, 뭐 이런 데서 여러 번 나와서, 이 발바닥에 있는 미세모가, 이렇게, 유리천장 같은 데서도, 이렇게 붙을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쵸? 유리 벽이라던가, 이런 데 붙을 수 있게 해주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 저 Dry Adhesion이, 접착제가 아니고, 접착제가 아니고, 효과적으로, 접착제 없이 가서, 이렇게 딱 들러붙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걸 말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이게 센스티브하고, K-POPL이 형용사인데, 만약에 문장을 여기서 이렇게 끊고, 얘를 별도로 뒤에 걸 해석을 해버리면, 저 K-POPL을 해석할 방법도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로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압력에 민감하고, 접착제 없이도 가서 잘 붙어요, 어딘가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뭘 보고 만든 거야, 개코도마뱀의 발바닥에 있는, 미세모를 가지고서,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로봇 중에, 이제 렉스라고 하는, 바퀴벌레 로봇,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뱀의 관절, 하고, 뼈의 메커니즘과, 그 다음에, 코끼리 코의 메커니즘을 딴, 로보틱 아움, 그 다음에, 개코도마뱀의 발바닥에 있는, 미세모에서 영감을 받아 갖고, 만든 압력에 민감하고, 그 다음에, 접착제 없이도, 어디든지 가서 잘 붙는, 이러한, 아이로보, 요런 걸 만들었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요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결론입니다, 바이오미메릭스, 월 바이오미메이커리, have been used, and advanced, with, even without, former research, in many areas, 자, 그러니까 뭔가, 이거에 대한, 이런, 포머널 리서치, 많은 영역에서, 포머널 리서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전을 이뤄왔다, 그러니까, 얘를, 뭐, 공식적으로 막, 집중해서 연구하는 거 없이도, 계속해서 발전을 이뤄왔어요, accumulate creative ideas as a fountain, 자,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쭉쭉 축적한 거죠, 이걸 누가 한 거야, 먼저 여러분, 분사고문이 나왔으니까, 분사고문 한 주어는 이래 봐야 되겠네, 그 토대로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쭉쭉 축적해 온 인류는, 해제 엑셀레이리에는, 엑셀레이리에는, the speed of the development, evolution of civilization, 자, 이, 문명의 발전을, 문명 발전의 속도를, 가속해왔죠, 계속해서, 이런 것들, 이 크레이티 아이디어를, 계속 쌓아서, 이 쌓은 걸, 또 기반으로 삼아서, 문명의 발전 속도를, 높여왔는데, however, such rapid industrialization, 이러한 빠른 산업화가, has resulted in,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shortage of natural resources, 자, 천연자원의 부족, 그 다음에, 환경 파괴 같은 것들을, result in, 아, 이런 것들을 야기했구나, 여러분, 앞쪽이 원인이고, 그 뒤에, 결과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가 원인이고, 이쪽이 결과다, 그래서 이거, from 쓰시면 안 돼요, from은 반대예요, 그렇죠? 자, that is threatening the survival, and the future of humanity, 인류의 미래와 생존을,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결과적으로, it has become critical, and urgent, to find alternative methods, to engineering materials, products, and services, 그 결과, 뭔가 필수적이 됐고, 그러니까 필수적이, critical 하고요, 그 다음에 urgent, 긴급한 게 돼버렸죠, 자, 뭐가 그랬느냐 하면, it, to find, 간주어, 아, 간주어, 가주어, 진주어죠, 아이고야, 여러분요, 이거 지금 찍고 있는 시간이, 거의 4시, 지금 5시가 거의 다 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분, 제가 어제도 밤새고, 오늘도 밤을 새야 되는 상황이라, 약간 좀 왔다 갔다 해도, 이해를 해줘요, 이런 건, 자, critical하고 urgent한데, 뭐가 critical하고 urgent하냐, 뭐가 필수적이고, 뭐가 긴급하냐, to find alternative methods, to engineering materials, 자, 뭔가, engineering materials, products and services, 이니까, 뭔가 이런, 물질이라던가, 뭐, 제품, 서비스, 이런 것들을, 그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체해줄, alternative한 method, 이런 방법들을 찾아내는 게, 지금 되게 필수적이고, 급해, biomimetics is potentially the best method, to help us, cope with future development of a civilization, 자,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resource shortage is right, 자, 천연자원 부족 문제라던가, 환경오염이라던가, 혹은, 문명화, 문명의 발전에 따른, 그쵸,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거고, 여기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의, cope with, 우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와주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 말이죠, 이 biomimetics라고 하는 게, 그래서 생체모방이라는 게, 자, 우리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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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자, our creativity for new materials and innovation is limited by how much we are able to employ the great idea banks over nature, 자, 자연의 이 great idea bank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great idea bank의 자연,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동격으로 봐야 돼, 이 오브를 중심으로, 이 두 개를 동격으로 봐서, 엄청난 idea bank인 자연을, 얼마나 채택하느냐, 그쵸, 우리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쵸, 에 의해서, 우리의 새로운 물질과, 새로운 물질과, 혁신의, 혁신을 향한, 우리의 창의력이라고 하는 게, 제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즉, 많이 받아들이면, 제안이 많이 늘어날 거고, 많이 못 받아들이면, 아무래도 좀 제안이 많이 걸리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쵸, every organism on earth,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유기물들은요, 유기체들은, have evolved through adaptation, and survival of the fittest, 자,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유기물들은요, 적응과 생존을 통해서, 진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쵸, 이제, of the fittest,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이렇게 돼 있죠, 최적 생존, 적자 생존, 뭐, 요정도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갖고, 적응과 생존을 통해서, 계속 진화를 해왔어요, The creatures have lost, what made them weak, and kept those technology, that kept them strong, 어, 이게, 멀어서, 요렇게 살짝 좀 할게요, 자, creatures have lost, 자, 생물체라, 생물체들은요, have lost, 뭔가를 계속 잃어왔어요, what made them weak, 그들을 약하게 만드는 것들은, 전부 다 버려왔고, kept them technology, 기술들은 모두 챙겨왔습니다, that kept them strong, 자기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애들은, 전부 챙겨왔죠, as a human being, 인간으로서, we have the best possibility, to be steward of this idea bank, to increase the quality of living, while overcoming, the degenerative forces, that may destroy the environment, and human condition, 인간으로서, 우리는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자,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되느냐, to be steward of this idea bank, 이 idea bank의 관리자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이 idea bank은 어떤 idea bank냐, to increase the quality of living, 삶의 질을 증가시켜줄, idea bank인거죠, 이 idea bank의 관리자로서, 가져야 될 책임 같은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why are you overcoming the degenerative forces, 퇴보하는 이 힘을, 그렇게 해갖고, 관리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걸 극복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쵸, degenerative forces, 그러니까 퇴행하려고 하는, 퇴보하려고 하는, 이 힘을 극복해야 돼, 그럼 이, 어떻게 되는 거냐, that may destroy environment, and the human condition, 환경과 인간의 생태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러한, 퇴보적인 힘을, 극복함과 동시에, 이 idea bank,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idea bank의 관리자로서, 책임을 좀 가져야 된다,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자, advancement in biomimetic, hold key, 아, biomimetic이요, 이 진보를 향한, 열쇠를 지고 있어요, to more cooperative evolu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자, 키를 지고 있어요, 그럼 어떤 키냐 하면, to more,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더 협력적인 진화, 협력적인 진화,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공생하자, 이 말인 거겠죠, 그쵸, 협력적 진화, 이런 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공생하자, 그 다음에, technological development니까, 기술적인 발전과, 뭐 다른, 그쵸, 다른 생물들하고, 이렇게 협력적으로 잘, 그쵸, 진화할 수 있도록, 하주는 이 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바이오미틱이 되게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게, 이 글의 끝맺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미 교과서랑, 여러분 학교에서 주신 프린트에, 어, 이렇게 쓰인, 글로 쓰여진, 해석이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읽으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까, 위주로만 확인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문법 이미 다뤄주셨고, 솔직히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시면, 문법으로 다룰만한 건 또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내용 찬찬히 살펴보시고, 글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찬찬히 읽어보시고요, 모르시는 거는, 내 수업 시간에 질문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죠,